난 담대로 하거든? 뭔지 알겠지? 하하하하하하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! 하자!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!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일진언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오늘은 특별히 반말 모드로 갈게 얘들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 따라와 컴온요! 어 친구들아 기초부터 해줄게 바로 내가 자주 쓰는 독도 토너가 커졌지 얘들아 보이니? 좀 많이 짜줘 아 진짜 아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해볼거는 바세린을 발라줄거거든 보이니 친구들 바세린 겁나 많이 발라줘 시카 더마스 크림이야 내가 자주 쓰는 거거든 얘들아 뭔지 알겠어? 그 다음에 또 내가 자주 쓰는 거 이글립스 블러 웨어링 파운데이션 페어야 영양 크림부터 짜줄게 많이 짜 버렸다 이제 이 파운데이션을 짜줄게 짠 적당히 짜줘 그리고 이걸 쉐이크 쉐이크 섞어줘 그럼 이제 발려줄게 이제 이렇게 다 됐거든? 내가 바로 그 다음에 섀도우로 해주거든? 이게 이름은 뭐냐면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 너무 저기 이쁘지? 어머 이거 봐 너무 이쁘지? 크림치즈 베이글인데 문질문질 해줘 그럼 여기서 이제 카페라떼 우유 마니를 한번 발라볼게 요거는 좀 끝쯤에 조금씩 발라줘 얘들아 너네 내 영상 보기 전에 꼭 각오해야돼 난 감대로 하거든? 뭔지 알겠지? 이제 나한테 원래 있는 솔솔말린 솔방울도 한번 써볼게 괜찮아 난 프로불티러거든 자 이렇게 떡칠을 해줘 떡칠 뭔지 알겠지? 떡칠 여러분 따라해봐요? 얘들아 따라해봐 떡칠 좀 무서웠는데 처럼 계속 운명을 넣어줘 떡칠 뭔지 알겠지? 얘들아 잠시만 나 좀 지워볼게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애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애 이건 좀 아닌거 같애 나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얘들아 내가 브러쉬가 있었다 미안해 나 몰랐어 브러쉬가 있었다 이 브러쉬를 생각 못했다 슈가 러스크를 좀 더 심하게 내가 톡톡톡 해줬거든 이거를 요 눈 밑에다가 또 해줄게 눈에 들어갈라고 해 얘들아 얘들아 슈가 러스크 러스크 꼭 사 이거 오 어 아 얘들아 미안해 수상 다 됐어 미안해 미안해 눈썹은 눈썹은 일단 강렬하게 이렇게 앞을 딱 경계로 저어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주거든 얘들아 내가 말했지 감으로 하는거라고 눈썹을 눈썹을 스시개처럼 한번 쓱 긋더라고 그 언니는 너무 잘하는데 나는 좀 못생겨서 그냥 한번 해볼게 이제 요렇게 됐어 이제 내가 여기서 눈 밑 애교살을 그려주려고 하거든 내가 한번 그려볼게 좀 끄어주면 이렇게 애교살이 완성됐어 나도 정말 신기해 처음 해보거든 와 얘들아 이거 봐 뒤에 요게 붙여져 있더라고 이걸 내가 한번 정리해볼게 친구들이 정리하더라고 와 얘들아 이게 아임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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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 일진 언니 아들은 요렇게 하더라고 해교살 위에 이렇게 샥샥 그려주더라고 얘들아 나 눈갈치 돼버렸어 어떡해 워터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블랙 내가 한번 양아 일진 언니 아들이 그리는 이거를 내가 배웠거든 언니한테 무슨 언니한테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들아 일진 언니한테 배웠어 자 내려와 이렇게 쭉 빼줘 오른쪽도 한번 해줄게 그리고 이것도 쭉 빼줘 이러면 딱 좀 맞지 밑에 한번 그려줄게 한번 쓱 그려줘 그리고 애교살도 좀 내가 티나게 하고싶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도 좀 티나게 이렇게 한번 그려줘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한번 그려줄게 그리고 쌍꺼풀 라인도 한번 그려줄게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쭉 따라가줘 와 이거 완전 미쳤잖아 내가 지금 눈앞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눈앞에를 좀 해줄게 이렇게 동구방색장이 완전히 심하게 돼버렸잖아 자 그러면 눈은 일단 완성됐어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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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딩이래 옆에를 그냥 깎아버려 여기도 그냥 깎아버려 콧대를 일단 요렇게 먼저 세워주고 여기서부터 콧망울을 만들어줘 요렇게 콧망울 만들어줘 그리고 얘들아 근데 정말 무서워 이러다가 일진언니한테 욕먹는건 아닐까 싶어 내가 마지막이 다 돼가 이게 이름이 쓰리씨건데 쓰리씨 벨벨 립틴트 트루 진짜 미안해 사실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발라주고 손가락으로 시장에서는 손가락이 제일 좋은거야 이거 완전 두툼한 이슬의 끝반항 아니야 이거? 여기 보여? 요 틴트 바른 손가락 요 손가락의 포인트가 뭔지 알아? 블러셔를 주는거야 찾아봐 찾아봐 아이고 참 이거 아 맞다 얘들아 남은게 있어 나 못한거 있어 기다려봐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2호 볼륨 컬링 무서워서 참아줘 이제 일진언니의 매력 마스크 마스크를 써줄거거든 근데 요 마스크가 나한테 너무 커서 그만 이렇게 해줄게 얘들아 나 양아치언니 아니 일진언니 메이크업도 좀 잘 어울리는거 같지 않아? 너무 잘 어울리는거 같아 생각보다 이쁜데? 이렇게 껴줘 자 얘들아 요렇게 됐거든? 얘들아 재밌었어? 근데 정말 재밌었거든 더 궁금한게 있다면은 요 밑에 댓글에다가 꼭 적어주고 내가 해줬으면 하는거 댓글에다가 꼭 적어줘 그리고 내 영상이 재밌었다고 알고있어 얘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줘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감사합니다.